어쩐지 생각이 많아 보이는 겨울바다 한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4시에, 4시에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여기 마감하시는 거예요? 어?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찬양사님.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가져왔어요? 아니, 그 바닷가를 걷다 보니까 포장마차 하나 딱 눈에 띄길래. 아, 그럼 그 왕기씨까지만 받을게요. 아, 그럴랍니까?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후신데요. 예, 예, 예. 아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전거 타고 오셨구나. 네, 자전거 타고 오셨구나.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찬양사님 오셨구나. 예. 우리, 너, 찬양사님. 아... 형님, 찬양사님 오셨구나. 내가 달려봐. 귀한 포탑이다. 예. 허가된 상황에서 있기. 허가된 다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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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세 권도 많이 낫죠. 아... 그럼 여기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메뉴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주 메뉴가 가다리 한 침, 그 다음에 홍해 칼국사. 아, 홍... 칼국사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저씨죠?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 광원인까지 오세요? 해당이 아니십시오. 네, 네. 제가 물을 하러 갔더니, 선생님. 예, 예, 예.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멍 잡기는 최고입니다, 이게. 분위기 잡기에도 그만이죠. 더구나 홍게 칼국수라니. 기대 만발입니다. 이 동네에 개가 많이 나고, 다른 데하고 차별을 두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는 개를 시작하게 된 거죠. 동해산 홍게 육수에 고치장 풀고, 부들부들한 국수살이 넣어 팔팔 끓여주면, 꽁꽁 얼어붙은 입맛도 화끈하게 돌려주는 홍게 장칼국수가 완성됩니다. 다음 타잔은 가자미 회무침. 가진 채소에 싱싱한 가자미 회 넣고 새콤 매콤하게 무치면. 이게 강릉의 맛이죠. 자, 고맙습니다. 자연산 가자미. 아, 이게요? 네, 이게. 아, 이게. 밥 먹어보겠습니다. 아, 새콤, 새콤 많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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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겨울바다를 보니까 굉장히 쓸쓸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기 겨울바다를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네, 네. 네. 같이 앉아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천하당환님하고 이제 이 방법도 좀 하고. 이걸 끓여도 될 것 같나? 응. 아, 이게 아... 아, 홍게 들어갔네. 손님들이 이제 먹기 편하게 다 잘라가. 이야, 역시 이게 강릉하면 또 이렇게 홍게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이 어떤 홍게 맛이 나요? 네. 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흥! 입꼬리가 올라가죠? 있네. 괜찮아요? 홍게가 수영을 하고 있네요. 수영을 하고 있네요. 이봐 봐. 아이고, 시원하다. 동네 받으러 그냥 통째로 그냥 속에다 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 동생이 소개해 준 거예요. 딱 오빠 천생 연분인 분이 딱 있는데 나만 믿고 이러봐라. 한번 사랑을 한번 봐라. 다방에서 만났는데 들어서는 순간 평범한 아저씨 같은 느낌? 음. 제가 머리카락이 조금 막 그때 앞이 좀 빠져서. 중도는 오늘 좀 탔지? 그러니까 나이를 좀 더 높게 받는가 봐요. 더 재미있는 건 결혼 23일 만에 남편이 중동으로 떠나면서 사진만 보고 또 보는 공방살이를 했다네요. 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포장마차가 딱 유일하게 한 집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결혼하고 이제 해외 이라크 땅에. 이라크예요? 이라크에. 고려 원자력에 있다가 허리를 집에서 다쳤어요. 지붕에 페인트도 칠하다가 낙상해서. 그래서 장애가 생기지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은 이제 많지. 네 명이잖아요. 그럼 남자를 우리 어머니께 다 하셨겠네요. 이 사람이 다 숱한 곳에 저기 뭐야 손가락. 손가락이 다 비틀어지고 고생 많이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우리 배산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네. 아버님 4시 되면 마감을 하던데 왜 4시까지만 해요? 나이 조금 먹으니까 체력이 딸리고 그리고 또 집사람도 몸이 좀 지나고 조그만 그런 거 좀 아픈 게 있었고.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뭐 조금은 뭐 용점 좀 수습도 하고 그래서. 꽃이 고우면 비가 내린다더니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아내의 건강이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짧은 시간에 연애도 없이 만나서 자식도 좀 키우고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오는데. 그런 아픔이 오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고. 근데 그걸 나한테 신랑한테 내 파 안 하고 담담 담담하게. 아니야. 간단하게 하면 된대 걱정하지 마. 라고 저는 오히려 이러했는데 그것도 오히려 더 가슴이 더 아팠어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나 아픈 것보다도 가족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더 많이 들은 거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생 스케줄을 다시 잡았답니다. 고맙습니다. 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나 나나 건강하고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간을 줄이고. 솔직히 돈이 없으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할 만하고. 딱 3시까지 오신 손님만 딱 받고 1시간 동안 정리하고 4시 딱. 아이고, 오늘 또 잘라보자. 네. 칼국수 끓여도 맛있게 끝내주지. 하루 이틀 하나. 이제는 완전히 선수가 다 된 것 같아. 내가 그러잖아. 우리 현숙이 공주 마마처럼 다 모신다고. 앞으로 30년만 더 살아라. 열어봐. 이 사람은 뽀뽀잖아. 부부의 화양연화는 이제 시작이니 시간 잘 맞춰서 오세요.